시골의 풍경 시골의 풍경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저희가 다 초내에 사는 아이들 아닙니까?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도시는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도시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집 사람 이름도 모른다라고 하시고 옆집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옆집 가서 밥을 먹고 이런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를 비롯한 학급에 있었던 친구들이 선생님,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옆집 사는 사람을 모를 수가 있고 그 사람과 같이 밥도 안 먹고 이야기도 안 나누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그 선생님의 말씀이 예언처럼 지금 넌 할 것 없이 우리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옆집 사는 사람의 이름도 잘 모릅니다. 좀 가까워서 왕래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환대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 풍경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대가 사라진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환대에 베푸는 것이 정말로 기독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일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이 정말로 우리 기독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성경 속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또 점검할 뿐 아니라 또 단단하게 다져가는 저의 이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누가 보면 15장 말씀입니다. 당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에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둘째 아들입니다.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딱 들으면 설교가 어떻게 될지도 대부분 다 감잡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결론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처음 들었을 그들에게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며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는 명예살인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할 때에 아버지 내지는 형제 내지는 삼촌이 그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을 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가르쳐서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종교를 이슬람인데 종교를 기독교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할 때에 이런 일을 자행합니다. 지금도 버젓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자 이야기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중동입니다. 중동 그리고 시대가 언제입니까? 고대사회입니다. 그때 중동은 사람의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고통이 떠오르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생각하는데 중동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울까를 먼저 떠올립니다.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의 배경이 고대사회 중동에서 일어난 둘째 아들의 기행 이야기라고 해도 심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따져본다면 돌로 쳐 죽여도 시원찮을 둘째 아들의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가 더 충격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죽으시면 유산 물려줄 텐데 미리 좀 땡겨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 얼굴에 먹칠을 했죠. 가문에 먹칠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아버지라면 그런 말을 하는 아들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장노들 앞에서 말하고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살인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그 가문에 명예를 세우는 일로 칭찬받는 일로 그리고 역인받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매질을 한다든지 혼낸다든지 아니면 쫓아낸다든지 이런 일을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해달라는 대로 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당자 둘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겠지만 더 놀랐던 지점이 바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아들 나간 이후로 뭐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목이 빠지도록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먹지 못한 이 천둥벌거수님 같은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이 마을로 들어오죠. 그 아들 혹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알아보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줄여 죽는구나. 이 말은 상당히 못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짝 꼬랐다는 이야기죠. 뼈만 낭상하게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씻었겠습니까? 제대로 씻지 못했을 겁니다. 그간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돼지들과 주염녈매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몰골이 마르게 아니었을 겁니다.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옆으로 씻었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 한벌로 돼지도 치고 잠도 자고 그냥 그렇게 생활했을 겁니다. 영락 없는 거지입니다. 거지. 머리를 잘랐겠습니까? 씻기를 했겠습니까? 먹기를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었겠습니까? 딱 보면 산 거지입니다. 산 거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알아볼 수 없는데 이 아버지는 영락이 단번에 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알아볼 뿐 아니라 거리가 뭔데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아직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중동, 고대 중동 사회입니다. 지역으로는, 시대로는. 그 시대에 마을의 어른이 한 집안의 가장이 뛸까요? 안 뛸까요? 안 뛸다. 달리지 않습니다. 채통이 있기 때문에 달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를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린 그 아들 그에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처럼 금이 환영했다면 그래도 좀 참아질 수 있는데 거지처럼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아버지 그 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버지는 정신이 나간 아버지예요. 제정신이 아닌 이상한 아버지 그런 사람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와서 종들에게 명합니다. 명한 게 뭡니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질을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라. 아들은 말하죠. 아버지 제가 종계 하나처럼 여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들이 말할 틈을 주지 않고 그 말을 하는 것도 듣지 않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질을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라. 이 세 가지 모두 신분의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히는 거죠. 상속자 다시 아들이 나의 상속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지 가락지도 아들의 신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반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새로운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상징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로 갈 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겠노라는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께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정말 천둥벌글글쑥이 같은 아들에게 다시 선물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회개를 했나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도 채 꺼내기도 전에 그거 듣지도 않고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겁니다 용서의 환대를 베풀어 주죠 그렇게 품어주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은 또 여기서도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종들을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살찐 양을 잡아라 살찐 염소를 잡아라가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입니다 한 1년 된 송아지를 잡아라입니다 송아지는 큽니다 살찐 양을 잡아라 살찐 염소를 잡아라 하면 그 잔치는 큰 잔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를 잡아라 이렇게 하면 마을 잔치입니다 잔치가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동네에 돼지 잡고 소 잡는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동네에서 소 잡으면 동네 잔치입니다 소는 비싸서 잘 안 잡았고요 돼지를 잡았는데 돼지 잡으면 온 동네가 잔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망나니 같은 이런 아들을 위해서 동네 잔치 큰 잔치를 열고 거기에 우리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왔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잔치하는 겁니다 동네 우사도 당하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와 저 아버지 정신 나갔다 이런 아들이 돌아왔다고 다시 잔치를 벌이고 우리를 초대하다니 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아버지께서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는 그 시대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첫째 아들은 또 빈정이 상하죠 그래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자기 집에 어떤 잔치가 벌이고 그래서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고 말할 사람도 있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원래 없었는데 무슨 일이지? 묻고 그래서 알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조금은 격가지일 것 같은데 그 시대에 집에 동생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체로 가문의 명예가 떨어지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문에 우리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명예를 다시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실추된 가문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 동생을 찾으러 가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첫째에게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있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명예,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집 나간 동생을 찾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가족의 명예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 시대 배경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갔습니까? 안 갔어요 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 명예의 먹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첫째 아들을 찾아옵니다 네 동생 살아왔잖아 동생 살아왔다고 같이 들어가자 같이 들어가자 우리가 같이 즐겁게 잔치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상해요 이렇게 해도 이상해요 저렇게 봐도 이상한 정말 좀 이상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팀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당자 이야기는 당자 이야기라고 볼 것이 아니라 당부 이야기로 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당자 이야기로 읽어도 괜찮고 낭비하신 하나님 당부 이야기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을 보아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환대를 베푸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환대를 베푸는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당자 이야기는 이 자체가 너무나 이야기가 가진 힘이 크죠 임팩트가 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셨는지에 대한 배경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그 배경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 또 온갖 문제 많은 사람들을 세리들을 예수님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불러들이시고 맞아들이시고 그곳에서 함께 그들과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대 율법학자들이라든지 바리세인들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전할지언정 그런 죄인들과 같이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내가 가족이고 너와 내가 친구다는 뜻이에요 너와 내가 동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라삐로 이겼는데 예수께서 이런 세리들, 죄인들을 다 불러 모시고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어주시고 함께 먹자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그냥 대놓고 말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크게 그냥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라고 말을 하자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 중에 가장 강력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리들, 로마의 앞잡이죠 그리고 온갖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과 공동체가 되시고 그들 친구로 맞아주시고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면서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환대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정죄하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대를 베푸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환대 베푸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해놓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난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라는 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 각종 연약한 사람들, 죄에 억눌린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귀신이 들린 사람들 천대받은 사람들, 멸시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에게 환대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앞으로 그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 이유도 환대입니다 보내신 이유도 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대를 베푸시는 분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회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말로 환대를 베푸시는 분임을 곳곳에서 예언했는데요 이사회 선지자의 다른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삼았던 또 다른 구절인데요 이사회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이 환대를 베푸어주신 분임을 이사회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서 먹되 돈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서 마음껏 먹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 아닌 것 위해서 돈을 내어주지 말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지 말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더 굶주리고 배고프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값없이 모든 것을 얻고 마음껏 얻고 누리고 즐겨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대를 베풀어주는 분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환대를 베풀어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장 기초에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환대를 베풀어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자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대가 환대 베푸는 일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에 있는 것임을 확증하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풀어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죄인들, 세리들, 장녀들, 병든자들, 남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당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가족으로 삼아주셨죠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예수님이 같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 더럽고 문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님의 순결함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물들어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환대하는 분이셨죠 그런 일을 하면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고 정제받았고 그런 일 때문에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당대에 여자들, 사람으로 직업도 못 받았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역시 사람 직업도 못 받았는데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여자들도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당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 하시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환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없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봉 11장 28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께 오면 환대받고 거기서 목마름이 사라지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환대를 베풀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를 섬기는 교회는 당연히 환대를 베푸는 공동체여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이런 환대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면서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환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환대를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대를 베풀며 살아가면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대를 베풀어 주시면서 사람들을 다시 살리셨죠 우리가 당자 이야기하면서 첫자들은 아버지의 명예에 관심도 없어서 동생 찾으러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환대를 베풀어 주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돌아간 발걸음 자체가 거의 절망적인 발걸음이었고 힘이 하나도 없었던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침통에 빠져 있었고 정말로 믿고 따라던 선생님을 잃어버렸고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소망도 사라져버린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들의 심정을 잘 번역해서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다 당신들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토록 열심히 합니까? 그들은 가장 친한 벗을 잃은 듯한 침통한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제자들 모습 보십시오 가장 친한 벗을 잃은 침통한 얼굴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삶의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셨죠 그리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환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서는 구약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성경을 쭉 풀어 설명해 주시면서 힘이 없어져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대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죠 예수님께서 계속 길을 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숙소를 베풀고 함께 식사합시다 라고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환대를 베풀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상황이 곧 또 역전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본인이 두 제자를 초대한 것처럼 음식 식사를 놓고 축복기도를 하고 나눠주지 않습니까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먹도록 나눠줍니다 지쳐있는 제자들이 마음의 회복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음식을 먹어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대를 베풀어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환대를 받고 음식의 환대를 받은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깜짝 놀라겠네요 아유 깜짝이야 정말로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낙심하며 엠마오로 가다가 그날 밤에 당장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유로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이유를 삶의 방향을 알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고 육신의 새로운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밤에 그 피곤함을 뚫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다시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겠노라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결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환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환대가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의 환대 또 음식으로 베푸는 이런 환대가 지쳐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주고 다른 사람으로 변모시키더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시는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환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피를 자신의 살을 찢으시면서 환대를 베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환대가 사라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힘써 환대를 베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요청, 시대적 사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환대를 베풀며 살아가면 힘을 잃어버린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환대 베푸는 것은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낙심한 자들이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환대를 베풀어야 할 이유는 그 환대를 베풀면서 얻는 유익은 따로 있습니다 더 큰 유익이 따로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환대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환대를 베푸신 분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대를 베풀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지역 주민에게 환대를 베푸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환대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환대를 베푸는 우리를 통해서 환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초에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하고 따뜻한 환대를 베푸는 것이 있음을 알고 이 환대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환대의 정신을 회복할 뿐 아니라 환대를 베푸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있는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길을 걷고 예수를 닮아가는 저희룡의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